네 반갑습니다 오늘 육주도안경과 마흔공부책 131쪽에 세 번째 줄 부분입니다 무주에 대한 설명을 하던 중이었고요 앞에서 나의 이 법문은 무념으로 종을 삼고 무상을 채로 삼으며 무주를 번호로 삼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주에 대한 설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무주 하면 이제 머물지 않는다 머무를 주자죠 머무는 바 없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주가 그래서 무주는 즉 매순간 이미 지나간 앞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매순간 이미 지나간 앞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무주다 과거의 기억 그게 필요할 때는 끄집어내가지고 당연히 그 기억을 가지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정보는 끄집어내서 당연히 써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매순간 이미 지나간 앞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생각하되 생각하는 바 없이 생각한다 이거라 그랬죠 그래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이미 지나간 일들에 갇히지 않는다 사로잡히지 않는다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게 무주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무주로 살지 않잖아요 유주로 머물러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또 내가 옛날에 살면서 잘못한 일이 다 일일이 죄의식처럼 내 안에 쌓여 켜켜이 쌓여서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가 옛날에는 잘나갔었는데 하고 또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좀 떠받들여주길 바란다든지 이런 온갖 과거의 생각들 과거의 기억들 그 수많은 이미 지나갔던 과거를 실제라고 여기다 보니까 거기에 머무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지금 말했듯이 과거 이미 지나간 좋았던 일이나 나빴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머물러 집착하는 것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게 실제 있느냐는 말이에요 과거가 진짜 있는가 그냥 허상의 험앙한 과거의 어떤 기억들을 필요에 의해서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필요에 의해서 떠올려서 현재 이런저런 말을 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전부 다 허상일 뿐이죠 이미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미 지나간 것을 지금 가져올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지나갔는데 너무 강렬해요 내 인생에 너무 강렬한 어떤 인상으로 남아있어요? 옛날에 너무나도 좋았던 거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 지금은 헤어졌다면 지금 데리고 와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때 돈이 있었는데 지금 없다면 그 돈을 지금 가져와서 느낄 수 있느냔 말이에요 다시 돈 벌면 되죠 지금 다시 버는 돈은 그때 그 돈과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돈이에요 이미 지나간 것은 허상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아예 있는 게 아니죠 허망하게 있는 거죠 허망하게 기억 속에만 기억 속에만 있는 게 진짜로 있는 거냐는 말이죠 진짜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뭐만 진실일까요? 뭐만 실제 할까요? 뭐만 진짤까요? 무주의 마음으로 보면 어떻게 보는 걸까요? 과거는 그냥 이미 지나간 것은 현실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잠깐 잠깐 써먹을 뿐이지 실제는 눈앞이 전부예요 눈앞이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것뿐이에요 다른 건 전부 다 진실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면 아무 일이 없어요 과거나 미래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인생에는 일이 많잖아요 거기 머물러서 이미 지나간 과거에 머물러서 내가 옛날에 잘못했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런 게 머물러서 지금을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또 미래에 내가 직장에서 잘리면 어쩌지? 돈이 없어지면 어쩌지? 남자한테 인정 못 받으면 어쩌지? 내가 아프면 어쩌지? 죽거나 지옥 가면 어쩌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 미래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 그게 머무는 바 때문에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라는 허상에 실제가 아닌 것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항상 괴롭습니다 마음이 지금 여기 있으면 괴로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건데 지금 눈앞이 뭐가 괴로워요 지금 그냥 법문 듣고 있잖아요 지금 법문 듣고 있는 이 순간 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지금 눈앞에 어제 저녁 때도 보니까 저 하늘에 노을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색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노을을 바라보고 온전히 직면하면서 그걸 허락하면서 그냥 보고 있다면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한 생각 일어나서 내가 미래에 가난해지면 어쩌지? 회사 잘리면 어쩌지? 그 한 생각을 일으킴과 동시에 갑자기 두려워져요 생각을 쫓아가면 그게 그 생각에 머무는 거예요 한 생각 일으킨 생각을 그 생각에 머무는 거예요 그 생각에 집착하는 거고 미래에 불안함 어쩌지? 하는 생각 대부분 사람들이 이래요 남들은 다 안정적인 거 일 거라고 막연하게 느끼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나는 미래가 불안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직업 내 나이 몇 살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몸도 좀 안 좋아지면 이 직업도 이제 그만둬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나는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막연한 그 뒷 이면에 남들은 다들 잘 사는 것 같아요 남들은 그냥 다 정상적인 것 같아 다 미래가 보장된 것 같고 나만 지금 미래가 불안한 것 같이 느껴요 그런데 그 미래가 불안하다는 그 생각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불안합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은 미래가 불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불안하겠죠 더 불안해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 내 아까림만 하면 되잖아요 이 양반은 자기가 삼성그룹 무너지게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부담감으로 부담감이라는 게 다 생각이거든요 생각 망상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렇게 부자인 사람은 안 불안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불안한데 훨씬 불안하죠 당연히 부자들이 안 불안할 거라는 거는 착각이에요 군인들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중령 대령쯤 되면 나이 그래도 한 50대 중반 후반까지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이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안정적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오히려 그 더 높은 계급에 올라가 있는 분들도 장군쯤 되신 분들도 불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다예요 다 이만큼은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싶어도 그 위에 못 간 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벌어놓은 돈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도 본인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뭐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다 보면 내가 나중에 힘들어질 텐데요 혹은 몸에 병이 날 수도 있는데요 온갖 지금 없는 두려움을 이 머리라는 생각이라는 분별 망상은 끊임없이 없는 괴로움을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도사예요 도사 완전 그 망상 만드는 공장 이 스마트폰에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은 모든 뉴스 한 줄 한 줄을 읽을 때마다 거기에 뒷생각에 따라 붙어요 20대 30대가 백신을 맞고 죽었다더라 나도 죽으면 어쩌지 내 자식들 백신 못 맞추게 할까 80대가 돌아가셨다더라 나도 죽으면 어쩌지 혹은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수십만 명 뭐 이렇다더라 내가 또 코로나로 죽으면 어쩌지 경제가 무너진다더라 내가 회사가 망하면 어쩌지 국가에서 연금을 받는 공무원 분들도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들의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연금 받으면 평생 보장이잖아 진짜 망고 행복하겠다 싶잖아요 그분들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아세요? 진짜 어이없게도 우리나라가 망하면 어차피 연금 안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가 망해서 연금 못 받으면 어떡해 이건 진짜 힘든 확률이잖아요 뭐 진짜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는 진짜 어찌 보면 참 힘든 확률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근데 그 확률에 이 생각은 베팅을 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힘들어해요 그럼 어쩌지 하는 생각 때문에 야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얼마나 많은 망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죠 그게 바로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머물러 집착하는 거 근데 무주라는 것은 생각은 일어나더라도 실제 여러분 일어난 생각이 어때요? 일어난 생각은 일어나다 사라지죠? 계속 지속되는 생각 있습니까?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그 생각 그러면 계속되는 생각이 있냔 말이에요 지속되는 생각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처럼 생각이라는 것은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 머물지 않습니다 흘러갈 뿐이에요 변화할 뿐입니다 왔다 갈 뿐이에요 허망하게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생각 진짜 맞는 생각 이 생각은 진짜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생각 없습니다 모든 생각은 전부 다 그냥 왔다 가는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그 생각에 머물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생각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멀쩡히 잘 살다 말고 갑자기 어디 정교 단체에 갔더니 그 정교 교주 내지는 그쪽에 계신 분이 우리는 죽고 나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들었다면 갑자기 그때부터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인생이 갑자기 잘못한 거 다 저장돼 있다가 이게 그대로 심판받는다 아니 제가 뭐죠 그거 신과 함께 영화를 보니까 어떤 뭐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엄청 힘들더만요 어지간하면 다 지옥 가더만요 간다고 이렇게 묘사를 났더란 말이죠 그 한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두려워질 수 있어요 누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누가 천도지 안 해주면 큰일 난다 하더라 부모님도 지옥 갈 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그거는 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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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심한 일이더라 이 생각 하나를 믿고 나면 갑자기 어때요 내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천도제나 49제를 안 해주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요 인도나 중국이나 한국 같은 데는 제사 지내지만 서양에서 제사 안 지내는데 태반이에요 인도 같은 데서는 심지어 제사 제식주의라 해가지고 제사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요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면 그 사람 인생이 확 풀려요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면 우주의 운행이 제대로 돌기 시작해요 제사를 제대로 하면 내 운명 사주 팔자가 바뀌어요 그런 나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만약에 성직자를 만났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갑자기 이 사람은 실제 인도에 그런 거 많잖아요 제사 하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몇백 명을 동원하고 돈을 거기 수백 요즘 말로 하면 막 수억을 제사 하나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제사 이끌어줄 수 있는 성직자들 막 엄청나게 동원시켜가지고 막 제사 해달라고 하면서 짐승들 막 수백 마리 죽여가지고 성대한 제사를 치르면 우리나라가 부강해진다 쉽게 막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한 생각 제사가 이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라는 한 생각 그 한 생각이 그런 현실을 만들어낸다니까요 한 생각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인생의 삶의 어떤 그 중심이 달라져요 갑자기 내가 멀쩡히 행복하던 사람이 한 생각 믿기 시작하면 갑자기 괴로워질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충분히 이만하면 충분히 행복해 하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너무나도 그냥 자유롭게 자살된 사람이 누가 어떤 친구가 야 너는 지금 네가 행복한 줄 알지 그러니까 진짜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요 저는 극단적인 두 사람을 다 만나봤거든요 이 사람은 사람은 돈 벌 필요 없어 그냥 적당히 벌다가 알아서 다 살게 돼 있어 자기 인연 따라 다 살게 돼 있어 그럼 저금도 그렇게 크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살게 돼 있고 애들도 뭐 그냥 돈 없으면 뭐 학원도 안 보내고 학교도 좀 안 보내고 그래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냥 즐겁게 재밌게 살아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근데 또 이분도 그렇다고 해서 뭐 뭐 그냥 막 경제적으로 막 힘든 건 아니에요 그냥 적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 사람이 딱 봤을 때는 되게 정신적으로 아 저 사람은 참 삶의 기준이 정말 행복 만족 막 욕심 이런 게 없고 그냥 그 순간순간 만족하며 사는 것이 삶에 가장 중요하구나 참 되게 좋게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고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 제일 미련한 놈이다 어떻게 저금을 안 하냐 어떻게 미래 준비를 안 하느냐 심지어 어떻게 투자를 안 하느냐 나는 이 사람보다 몇 배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 맨날 주식 채널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이 그래프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보면서 사고 팔면서 맨날 막 가슴 쪼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뭐 이것저것 투자하고 이러면서 실제 돈도 많이 벌었고 돈을 이 사람보다 이 사람 몇 배 더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행복해요 이 사람은 앞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쪼이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보면 한심한 세상 한심한 놈으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죠 그것도 어찌 보면 어때요? 한 생각 차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문득 한 생각 돌이켜서 제가 이런 걸 알게 된 게 이렇게 살다가 문득 한 생각 돌이켜서 이걸 하긴 하되 집착을 내려놓고 그냥 내가 현실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건 뭐 영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욕심 좀 비우고 조금 떨어져도 그냥 냅두고 조금 덜 올라가도 냅두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 공부하면서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 얘기 들으니까 참 이 얘기는 진짜 요즘 사람들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말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 안 버는 건 아니래요 오히려 옛날 못지않게 번대요 똑같이 그런데 옛날보다 이렇게 막 조바심 치는 마음이 없어졌대요 조금 들어올려도 괜찮고 얼르면 좋고 비싸게 뭘 안 해도 괜찮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버니까 훨씬 더 잘 벌리더라는 거죠 한 생각 바뀌니까 그런데 또 거꾸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편하게 잘 살았어요 이러다가 이런 친구를 만나가지고 각성을 했어요 자기 말로 각성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출장을 갔다 오고 나서 친구들을 만나고 오고 나서 아내를 델다 놓고 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아내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다 우리 집 지금부터 각성해야 된다 지금부터 우리 여행 가는 거 줄이고 외식 줄이고 허리띠 줄라매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이 남편이 갑자기 사람이 결핍된 사람처럼 뭔가 막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항상 조바심 치면서 돈 벌어야 되는데 하면서 조바심 치면서 사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살님 보시기에 옛날에 그 자유로운 영혼이 어디 갔나 그 한 생각을 믿으면 이 사람이 또 금방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제가 이 생각이 맞냐 저 생각이 맞냐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돈이 많든 적든 저는 제 학교 다닐 때 이 친구 녀석들 사는 걸 보면요 아주 돈 많이 보고 자세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시골에서 그냥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냥 그러고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참 안 만난 지도 꽤 됐지만 중간에 한번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그래요 야 진짜 애 돌 키우면서 그걸로 살아지나 싶을 정도로 되게 조금 버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진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이 많은 재산 물려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님을 복량하며 살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사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그다 흥청망청 안 하는 거지 절약하며 그냥 사는 거지 행복하게 산다니까요 아주 행복해요 자유로워요 근데 그보다 훨씬 많아도 늘 좋아심심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죠 사람은 사실은 내가 벌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법 하나가 마음 하나가 이 세상을 대기 대용으로 굴리고 있어요 크게 본다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뭐 돈도 벌고 다 해야죠 다 해야 되는데 집착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머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 생각에 머물 필요는 없다 그 생각을 집착하는 게 그 생각에 머무는 거거든요 어떤 생각도 내 인생을 좌지우지 막 뒤흔들도록 만들 필요는 없다 무엇이든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 선호록에 보면 스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 마음공부를 하고 나니까 하루 마음공부를 하는 도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룻밤에 뭐 황금 뭐 천량 천량을 써도 문제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많고 적음이 인연 따라 아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숙명론에 빠진 사람으로 오해할까봐 제가 말하기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긴 한데 법이라는 것은 되게 조심스러워요 항상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게만 딱 얘기를 해버리면 아 이런거구나 하고 여기 딱 머무를까봐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것도 아니라고 쳐줘야 되거든요 혹은 이렇게 얘기해도 이것이 다는 아니다 라고 얘기해주든지 그러니까 이제 말이라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전부 다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알고 들으세요 제가 제가 많은 걸 깨달아서 내가 하는 말은 다 진실이라서 남들 말은 다 틀렸고 내 말은 옳은 거라서 제가 이렇게 긴긴 시간들을 막 강의를 하고 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제 말에 머무는 거예요 머무른 거 머물러 집착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세속으로 따지면 누구 말처럼 미친놈 같은 소리예요 이렇다라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저렇다라고 거기는 머물지 마라 분별로 답을 내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한 모든 말에 거기 머물지 말라는 거거든요 부처님 말씀에 머물지 말라는 거거든요 머물러 집착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런 법칙이 있구나 하고 해서 그걸 내가 쥐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건 머무는 거니까 그런 어떤 법칙은 없어요 한쪽에 치우친 사람을 일깨우기 위해서 다른 쪽에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막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환상에 젖어서 내가 열심히 안 벌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는 내가 돈을 벌 거야 막 집착하는 사람에게 자유의지 그런 게 있냐 네가 죽도록 벌고 싶다고 벌어지냐 돈이 벌어질 것 같으면 힘 빼도 벌 수 있는 사람은 다 번다 기회를 쓰고 용을 써도 안 벌리는 사람은 절대 못 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막 돈돈돈돈 하면서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데 막 그냥 아무 삶의 에너지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정신 차려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무엇이든 저질러야지 성공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저질러 노력해야 된다 마음 내면 다 할 수 있다 마음 내서 무엇이든 저질러 봐라 되고 안 되고는 결과에 내맞기도 해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게 상반되는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대중강연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는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들은 사람 헷갈리는 거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맞는 게 아니고 저게 맞는 게 아니에요 마치 중도라는 것은 검은고 줄 타는 것과 같다 그러죠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해도 소리가 안 나고 끊어져요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안 나요 아름다운 소리가 연주되려면 잘 조열되어 있어야 돼요 선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삶의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집착 안 해야 되는데 너무 너무 또 안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검은고 선 조율하듯이 그러니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연 따라 주어진 무엇이든 무엇이든 해도 좋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산다 그러나 결과는 내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결과는 진정으로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아니 교수님 박사님 이런 분들도 경제 전문가라고 경제에 어떻게 돌아갈지 100% 맞춥니까 무슨 주식 전문가는 주식을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까요 꼭 그렇지 않다 그래요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을 맨날 맞출까요 그렇지 않다 그래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왜 머리로 머리로 그 분야 박사가 돼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냐 말이에요 박사가 돼도 알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인연 따라 무엇을 해도 좋다 최선을 다해서 산다 그러나 거기 머물진 않는 거예요 하지만 머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머물를 때는 뭐에 머물러요 자기 한 생각에 머무는 거거든요 자기 한 생각에 머물게 되면 그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자식을 어릴 때부터 공부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무슨 수포자가 된대 수학 포기한 사람이 된대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가르치지 않으면 큰일 난대 그래서 연휴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막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몇 개를 보낸다 그럼 자기 집착이 욕심이죠 인연 따라 인연 따라 잘 이야기 나눠보고 갈래 가겠다 서로가 부담 없는 선에서 혹은 또 본인들이 아이들이 본인들이 먼저 가겠다 그러면 인연 따라 보내준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죠 자연스럽게 뭐든지 무엇이든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고 무엇이든 될 거는 자연스럽게 이상하게 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저도 그러던데요 뭔가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되려려면 갑자기 뭔가 이렇게 가슴에서 이렇게 치는 뭔가 직관 같은 뭔가 뭔가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왜 그 짓을 했지 싶어요 나도 모르게 뭔가가 이렇게 식힌 것 같은 느낌 제가 뭐죠 이거 처음 유튜브에 영상 올릴 때도 사실은 뭔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올리거나 그랬던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왜 올린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는 이제 그때 군에 있을 때니까 군에 있을 때 별로 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히 뭐 저기 그 당시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유튜브하고 이러는 게 별로 안 좋게도 보였고 또 이제 종교인들이 유튜브를 한다 뭐 이런 게 또 좀 안 좋기도 했었고 저도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했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안 올리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굳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두세 번 그냥 문득 올려버렸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때 인연인갑다 싶어서 그냥 또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하길래 그냥 그때부터 인연 따라 그냥 이렇게 올리게 된 거거든요 제가 처음 그 저기 저기 다음 카페 목탁소리를 만들었을 때 또 그랬어요 난 그걸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서 전혀 안 만들 만들 생각 자체 안 하고 살아갔었고 당연히 안 만들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꽂혔는지 뭐가 갑자기 삐리받아가지고 그냥 그날따라 뭐 별일이 없었는지 그냥 이렇게 한숨 푹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이 불독 일어나서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슴이 시키니까 그냥 하나 만들어놨어요 뚝딱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나 할 때도 보면 뭔가 그냥 인연 따라 뭔가 훅 올라오면 그냥 이렇게 하게 되고 뭐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좋은 인연 귀인을 만나는 인연들도 그랬어요 내가 막 엄청난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지 일체 없었어요 그냥 어떤 분 아 저분한테 가면 그런 건 조언해 줄 수 있고 되게 좋으신 분이라 조언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누가 추천을 해줘서 그리고 그런 분 한번 만나 뵈면 좋겠네요 그래서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러시죠 가서 그냥 차 한 잔 같이 하시죠 그래서 그 스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스님하고 차 한 잔 그냥 가볍게 나눴어요 근데 이게 이게 너무 잘 되는 스님을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큰 도움을 받았죠 그 스님에게 큰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게 가만히 제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짚어보면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어렸을 때 저를 이끌어주는 인사스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 제가 막 엄청난 치밀한 계획을 세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뜬금없는 제 가슴을 치는 뜬금없는 일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뭐 할 것도 없고 심심하고 그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저희 고모가 나 공부시킨다고 막 엄청 쪼다가 공부시켜도 안 되니까 야 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제부터 학교 나와서 공부 안 해도 된다 이제 좀 자유롭게 놀아라 공부를 포기 저한테 공부를 포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네 알았길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가지고 야 잘됐다 이제 나 행복하게 놀러 다녀야 되겠다 친구들하고 놀러 다닐 요량으로 봤더니 이제 우리 남자 학교니까 아 여자 학교 애들하고 같이 만나서 놀면 좋다 그랬면서 교회를 가자고 교회 가면 여학생들이 많다고 아 그래 좋다 좋다 그래서 교회 교회 가려고 얘기 다 했는데 제 절친 하나가 절친 하나가 아는 뭐 선배를 그것도 되게 먼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선배가 어쩌저쩌 해가지고 절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왜 가냐고 저래 저래 아 우리 절에 가도 여자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자 보부님들이 많다는 거라 그래서 에이 교회가 많지 저래 있겠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 우수개로 그러다가 그냥 그 친구랑 좀 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우연으로 가게 됐다니까요 그 절에 갈 마음도 없었어요 내가 종교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중학교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가려고 했다가 절에 갔어요 그랬다가 거기서 제 인생을 뒤바꿀 만한 귀인을 그 그 인사선생님을 만날 줄이야 이 세상 그 누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게 그 어린 중학생이 그런 걸 뭘 알았겠어요 뭘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한 거겠어요 인연은 그렇게 저절로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쪽에서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도 그렇다고 하죠 내가 깨달음을 향해 갈 수 없다 이러죠 내가 나서서 깨달았겠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굳이 방편으로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해요 오히려 깨달음이 나에게로 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사실은 이미 와 있는 것이지만 내가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죠 즉 인생에 어떤 큰 뭐 성공이든 실패든 어떤 큰 전환점이든 모든 것들이 어떤 중대한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애써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학교 다닐 때 내가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내가 인기가 많았으면 뭐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끝이잖아요 그 내가 마음 돌리려고 기를 쓴다고 돌려줍니까 안 돌려줘요 돈 벌려고 죽으라고 기를 쓰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다 증급하려고 기를 쓰면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안 된다니까요 그냥 인연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과 나와 인연이면 희한하게 저 미국 아프리카 가서도 만나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부분은 인도에서 만났다 그래요 인도에서 그러니까 인연이 되려면 어떻게든 희한하게 인연이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 가기 싫었던 친구들 모임 친구들이 너무 잘난 척하는 거 꼴보기 싫어서 나는 잘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친구들 모임에 한 번도 안 나가다가 하도 친구가 같이 가자래가지고 아이 꼴보기 싫은 친구들 보기 싫어서 안 갈라 그랬다가 딱 한 번 나갔다가 거기서 그 절친한 친구 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 일을 배우게 되고 그 친구랑 일을 같이 하게 되고 일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대박이 났다 이런 친구도 제가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연처럼 찾아오거든요 인연은 내 쪽에서 애쓴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저절로 주어지죠 그러니까 무의법이라 하잖아요 무의 할 위자 애쓸 위자거든요 내가 애쓰지 않는 게 진짜 법이란 말이야 깨달음도 그렇게 온다 그래요 깨달음이 정상적으로 띵동 초인성 누르고 정상적으로 문 열고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요 깨달음은 도둑처럼 온다 그래요 도둑은 어때요 자다가 말고서 눈 딱 뜨면 앞에 칼들이 되고 있단 말이야 감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도둑이 들어오는지 인생이 그와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 이렇게 잘나가지고 회사에서 이렇게 잘나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회사 전체가 또 내 인연이 우주법계가 함께 도와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 있는 것 뿐이지 내가 그렇게 잘나서 그렇게 됐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탁 내려놓고 살면 된단 말이에요 방아착하는 삶이죠 노을 방자 아래 하자 집착할 때 착자 집착을 내려놓고 산단 말이에요 그냥 물 흐르듯이 삶을 허용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뭐 스트레스 받을 게 있습니까? 괴로울 게 있습니까? 머무는 게 없는데? 그럼 머무는 게 없죠 어떤 생각에도 머무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속 편해요 그리고 법계를 믿으면 이 세계를 믿으면 진리를 믿으면 왜? 내 삶이 그대로 법계거든요 삶이 그대로 제 법이 실상이에요 생각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제가 어릴 때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이제 불교 공부에 안전 꽂혀서 공부를 하면서 딱 불교 공부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았던지 아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대학교는 어딜 가야 되지? 이 학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 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야 부처님이 계신다면 이런 선택을 대신 내려줄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어떤 생각을 선택해야 되지? 이게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전 대학교 이후로부터는 그런 고민을 별로 안 하고 산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인연 따라 흐르듯이 그냥 왜 그러냐면요 그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거 선택할까 그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근데 공부를 보니까 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선택한다 내가 생각으로 선택한 거조차 내가 선택한 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으로 선택한 거조차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때가 되면 그 아이디어가 탁 떠오른다니까요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돼요 나는 그냥 매 순간 최선만 다하는 거예요 매 순간 최선은 다해요 근데 인연은 법계가 알아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최선을 다했는데 옛날엔 최선을 다했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투여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상처받잖아요 근데 이제는 미친 듯이 100%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100%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말보다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하는 마음으로 막 올인하지 않아요 올인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이거 돈 된다고 하면 막 여기저기 막 그냥 끌어다가 막 투자하잖아요 이런 짓 안 한단 말이에요 과도한 욕심 없으니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만 다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안 돼도 미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매 순간 최선은 다해요 근데 되면 좋고 안 되면 좋은 거 배웠다 끝 툭 털어버려요 그냥 가볍게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방편이죠 야 이거 딱 실패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요 좋은 경험했다 야 부처님께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서 그러나 이 길에서 내가 뭔가 배워놓은 게 있으면 나중에 더 큰 길을 갈 때 거기 도움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이 길을 잠깐 가다 말도록 해줬나 보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기서 딱 무너지면 오케이 한단 말이에요 왜 오케이 할까요? 이 길이 내 길 아니겠지 왜? 내 현실이 지금 여기서 무너졌으니까 이 현실이 당연한 거예요 현실이 진실이니까 아 이 현실이 내가 이거 하다가 안 됐다 무너졌다 오케이 무너지는 게 진실이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길이 또 다른 길이었나 보죠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 근원에 대한 믿음 본질에 대한 믿음 본성에 대한 믿음 여러분의 근원이 우주 법계의 근원과 다르지 않다니까 이 세상의 근원과 다르지 않다니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근원 그것과 여러분을 움직이는 근원이 둘이 아니라고요 대기 대용이라 그러잖아요 대기 이 온 우주는 거대한 하나의 기관이에요 대기 큰 하나의 기관을 대용 큰 하나의 법 하나가 마음 하나가 전체를 굴려 쓰고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내가 실패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 대용의 관점에서 있으면 어때요? 실패가 없어요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우고 이게 안 되면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다른 길이 있겠지 그 길을 난 지금 몰라 물론 오케이 지금은 몰라야 될 때겠지 그럼 모르면 돼요 그냥 모른 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돼요 그게 진짜 도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직장 다니면서 여섯내 짤릴 수 있어 그러면 다음을 위한 직장을 좀 준비를 해볼까? 마음나면 하라는 거죠 마음나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A라는 이 회사 짤림은 B라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쫙 했어요 그런데 B에서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야 되느냐? 아니다 준비하고 싶으면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런데 B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C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괜히 공부했네 괜히 공부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공부한 거 가지고 C회사를 들어갔더니 이 C회사는 B회사에서 배운 게 전혀 이때 공부한 게 전혀 필요 없는 회사였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C회사는 그런 마인드가 아무도 없는 거라 내가 들어가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확 쉽게 말해서 떠가지고 이 회사를 이 사람 덕분에 크게 이룰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결과는 내일이 아니야 하고 맡겨놓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그게 완전한 일이에요 스님 그렇게 했다가 그게 나중에 전혀 도움도 안 되는 걸 했었으면 괜히 저는 학원 다니는 돈만 깨지고 시간만 낭비하면서 괜히 헛된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최선을 다할 뿐이고 결과는 내맡기고 사는 삶은 무주의 삶, 어디도 머물지 않는 삶은 자유롭습니다 정말 자유롭죠 물론 뭐 조금 조금씩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 완전히 내맡기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되면 되는 대로 좋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좋고 최악이라고 가봐야 최악이 뭐겠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어차피 다 죽을 건데요 어차피 죽을 건데 죽는 게 뭐 그렇게 두려워요 그리고 뭐 실패하면 욕먹거나 망하거나 그 밖에도 하겠어요 망하면 되죠 망하는 게 뭐 대수예요 욕먹으면 되죠 욕먹는 게 뭐 큰 대수입니까 욕먹으면 잠적히 혼자 조용히 살면 되고 아무 기대가 없으니까 무엇을 해도 좋으니까 머무는 게 없으니까 난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게 없으니까 자유로워요 난 반드시 이렇게만 살아야만 해 하는 그게 있으면 거기 걸려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삶이 힘들어서요 근데 이 무주 무념무상 무주할 때 이 무주 무주가 사람의 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진짜 본성은 무주라니까 어디도 머물지 않으면 자유롭게 자유롭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에너지 넘치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그러니까 삶을 놀이처럼 가지고 놀죠 가지고 놀다 실패해도 재밌다니까요 실패하는 놀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아 스님이 크게 실패 안 해보셨으니까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어릴 때 크게 실패했었어요 그래야 저도 불교를 믿게 된 거고 저희 집안도 큰 실패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얘기 못할 정도로 이것저것 우리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승승장구하던 집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집안에 빚도 엄청 많았고 사건사건도 많았고 해결해야 될 일도 많았었고 아 근데 이게 진짜 야 이게 무주 머물지 않는다는 게 저를 너무 자유롭게 만들어줬어요 제가 중학 그래서 20대 한 중반 이후부터는 제가 항상 초중학교 때 항상 제 화두 같은 게 그거였거든요 야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이라면 어떤 결론을 내셨을까 항상 이 궁금증이 너무 많은 어린이였어요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면은 정말 어떤 결정이든 지혜롭게 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야 난 부처님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부처님은 뭐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나처럼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탁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리시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생각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는지 아세요? 제가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겨서 무엇이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겨서 그 생각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성공도 실패도 따로 없구나 실패도 성공이구나 실패와 성공이 따로 없구나 나는 성공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부처님은 맨날 승승장구하는 선택만 하실까요? 아닐 수 있다니까요 부처님도 아무리 오라도 세 번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오케이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 생각에 집착 안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도 그게 비결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했죠? 그때부터 제가 많지 않지만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 끌렸지 하는 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끌렸던 친구들이 어떤 친구였냐면 얘는 머리가 똑똑해서 뭐든지 물어보면 다 알아 이런 친구라든지 쟤는 뭐든지 아 승승장구할 거야 이런 믿음을 주는 친구가 끌렸던 게 아니고요 저 친구는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냥 무견이 나아갈 것 같은 실패하는 게 저 사람을 막 크게 막 좌절시키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은 실패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든든함을 주는 친구 있잖아요 항상 승승장구만 하는 친구가 멋있는 친구가 아니었던 거죠 승리를 하든 실패를 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여여한 친구 그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도전도 하고 무더지기도 하고 욕도 먹고 칭찬도 받고 그러면서 인생을 이래저래 살아보니까 살아보니까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반드시 성공만 하고 살아야 된다 그 생각만 없으면 삶이 자유로워져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삶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성공인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실패거든요 어떻게 그 모든 조건을 다 맞춰요 그리고 또 지금 단편적인 지금 눈으로 봤을 땐 실패인데 크게 봤을 땐 또 성공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성공 실패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이든 실패이든 판단하지 않 무분별 분별하지 않고 그냥 삶에 내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없어요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있는데도 실패가 없어요 그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게 무주예요 무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 분명히 내 인생에 실패가 계속 있어요 근데도 실패 없는 거예요 실패가 있지만 그 실패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니까 걸리 넘어져도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나니까 왜? 내 생각이 거기 사로잡혀서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만약 앞생각과 지금의 생각과 뒷생각이 이어져 끊임없이 계속된다면 이것을 일러 얽매임이라고 합니다 앞생각 이미 지나간 생각 또 지금 생각 그리고 뒷생각 뒤에 이어질 생각 미래에 있을 생각 그 생각들이 계속 이어져서 끊임없이 계속되면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어제 오늘 내일 앞 지금 뒤 온갖 생각 생각들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나를 지배하잖아요 나를 집어삼키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것을 일러 얽매임이라고 한다 개박된다 그래요 자기 생각이 얽매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가 나를 얽매이게 만들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개박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얽어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얽어매는 거지 이 세상은 나를 얽어매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들이 내 손을 꽁꽁 묶어놓은 그 순간에도 내가 자유로우면 얽어매진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있어도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 선사 스님들 독립운동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감옥이 국립선빵이라고 너무 좋아하셨다 그래요 왜 옛날 절에 스님들이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맨날 탁발 나가도 요구도 먹고 그러고 살다가 감옥에 가니까 밥을 주더라는 거예요 탁발 안 해도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앉아서 참선하기 좋고 때리하면 밥 주고 그 스님을 감옥도 가둘 수 없는 거예요 그 스님의 정신이 자유로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자유로워요 그러나 마음이 이렇게 자기 생각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자기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나를 속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 넓은 집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막 떠받드는 상황 속에서 자기 생각이 노예가 돼가지고 괴로워해 벌벌 떨고 나 죽으면 어쩌지 나 미래가 어떻게 되면 어쩌지 지옥 가면 어쩌지 이 돈이 사라지면 어쩌지 자기 생각이 속박돼가지고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생각, 지금 생각, 뒷생각이 이어져서 끊임없이 계속될 때 이것이 바로 얽매임이다 모든 법 위에서 순간순간 머물지 않는다면 얽매임은 없습니다 모든 법이라는 것은 존재 진리라는 뜻도 있고 존재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일체 모든 것들, 모든 존재 모든 것들 위에서 어디에도, 어떤 경계에도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는다면 이 소리예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면 얽매임은 없습니다 신문기사 읽고 나자마자 그 기사 한 줄 가지고 갑자기 나한테도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온갖 생각으로 얽매임을 스스로 당하잖아요 이게 법 위에서 머무는 거거든요 대상 경계 위에서 머무는 거예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면 어디 순간순간 머물지 않는다면 얽매임은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무주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무주가 인간의 본성이고 근본이에요 머물지만 않으면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지금 여기서 곧장 얽매임에서 벗어납니다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납니다 그 누구도 나를 얽매일 수 없다라는 사실에 눈뜹니다 국가가 나를 얽맨다? 국가 정책이 나를 지금 가난하게 만들었다? 아니면 부모님이 가난해서 내가 가난해졌다?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서 내가 가난해졌다? 자식이 속을 썩여서 내가 괴롭다? 아니라고요 다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1번이 자기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불교는 어찌 보면 이 자기 문제 해결하는 거에서 냉정해요 부처님처럼 나라를 버리고 부모님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뛰쳐나가도 욕 안 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유교에서는 호래자식이라고 욕해요 옛날 스님들을 보고 유교에서는 한때 불교가 힘들었던 게 중국에서 중국에 처음 불교 전래됐을 때 좀 힘들었었어요 왜? 효도를 해야 되니까 중국 유교에서는 불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중국에서는 효도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국가의 임금에게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사문은 스님은 부모에게 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금에게도 절하지 않는다 사문 불경왕자론 중국에서는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감히 임금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임금에게 절하지 않았다니까 절하고 안 하고 문제는 아니지만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어디도 걸리고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면 자유가 있습니다 선제식들이요 밖으로 밖으로 일체의 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름하여 무상이라고 합니다 무주는 그렇고요 무상은 뭐냐 상 이게 모양 상자 서로 상자인데 이걸 모양 상자고 불러요 그래서 이 상이 뭐냐면 밖으로 일체의 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상이라고 하는데 이 모양을 보면 우리는 컵이라고 알죠 그죠? 이 모양을 보고 컵 이 모양을 보고 마이크 이 모양을 보고 시계 이렇게 모양을 보고 여러분 이름을 여러분 이 모양의 여러분 육체에 이 이름을 매칭시켜서 우리는 기억하죠 그죠? 그거를 이제 표상작용이라고 해요 상이라고 해요 상 그래서 제가 지난번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는 세상을 실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식대로 자기에게만 있는 우리는 독특한 상을 가지고 삶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상을 가지고 세상을 걸러서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내가 내 남편을 만나도 실제 남편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남편에 대한 나의 이미지 나의 상 남편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강렬했던 어떤 장면 장면들을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남편에게 실망했던 사진 장면 탁 찍어가지고 어떤 보사님들은 그러세요 남편이 지금까지 40년을 살았는데 40년 사는 동안 가장 충격적이었고 내가 남편에게 실망했던 그 한마디가 있더만요 해서는 안 될 한마디를 너무 하나 싸우다 보니까 한마디 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한마디가 강렬한 상으로 작용해요 강렬한 상이 돼가지고 물론 되짚어보니까 좋은 얘기하고 따뜻하고 좋았던 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들은 이미지가 좀 약했어요 근데 강력한 상 하나가 나쁜 충격적인 말을 들었던 거 하나가 여기 딱 박혀져가지고 이 나쁜놈이라는 생각이 더 강렬하게 나를 지배하는 그런 분도 있다란 말이죠 한 번인데도 그게 너무 강력하게 나에게 상으로 딱 박혀있으면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트라우마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에서 어떤 상처받은 것 중에 가장 크게 상처받았던 것이 딱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전쟁 나갔다 온 사람들 전쟁 공포증 같은 게 막 대선하고 여기 안에 확 눌려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강렬하거나 옅거나 다양한 상을 찍어서 우리는 매 순간 뭘 하냐면 우리 마음은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우리 몸은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질 달이잖아요 그 중에 상온이라는 게 뭐냐면 이 상을 얘기하는데요 표상작용을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에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면 세상 모든 것들을 보자마자 딱 사진 찍어서 여기 딱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마음의 기능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봬도 보니까 몇 명 나오지도 않으시는데 거의 비슷한 분들이 계속 노하우가 있는지 계속 당첨이 되셔서 자주 이렇게 얼굴 많이 뵙는 분도 계시고 예를 들어 보살님 같으면 원강사에서도 그렇고 육사에서도 오셨었나요? 육사에서도 워낙 앞에서 늘 앞에서 대화 나눈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지만 늘 그 자리에 앉아계시니까 이렇게 사진 찍혀서 이렇게 늘 이렇게 앉아서 가까이 앉아서 보고 계시는 그 모양이 이렇게 찍히듯이 우리는 여행지에 가서도 그 여행지에 대한 이미지 상으로 그 여행지를 기억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가보면 그 여행지가 어? 첫 번 잤을 때 너무 좋았는데 왜 지금은 별로지? 좀 이상해요 첫 번째 그 난생 처음 만나는 또 내가 내 기분에 따라서 정말 내가 마음이 열리고 행복한 기분으로 그곳을 가면 그곳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막 시련의 상처를 받고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 다시 한번 너무 좋았길래 그 자리 다시 가면 그 아름다운 풍경이 우울하게 느껴져요 그 아주 막 광활하고 아름답던 히말라야가 아주 황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왜? 있는 그대로를 경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자기 마음의 어떤 필터를 가지고 세상 모든 것들을 사진 찍어가지고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상을 빼고 무상 무상이 그거예요 상을 빼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경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이 없이 진짜를 직면하는 것을 실상이라 그래요 제법 실상이라는 말은 제법은 일체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실상으로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만의 허상을 가지고 허망한 상으로 사진 찍어서 상으로 기억하는 그걸 허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밖으로 밖으로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을 볼 때 상에서 벗어나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일체의 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름하여 무상이라고 합니다 사진 찍어서 기억하게 되면 그걸 실제라고 여겨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에게나 여러분 구원님에게나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바뀌었는데 나는 마음 공부를 해서 불교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해서 나는 바뀌었어 그래서 난 이제 이제부터는 난 잘하려고 정말 이제 남편한테 잘하려고 집에 가서 막 이렇게 잘하기도 하고 따뜻한 말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미쳤나 뭘 잘못 먹었나 이런다든지 평소에 안 하는 짓을 하니까 그럴 때 서운하단 말이에요 아씨 내가 좀 잘해줄라 저런 애 하면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허상을 가지고 그걸 실제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사진 찍어놓은 건데 이미지로 상 찍어놓은 건데 그걸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은 살아요 과거 전부 다 상이에요 실제가 아니라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에요 과거 과거에 사진 찍어놓은 기억이잖아요 그게 다 기억이라는 게 상의 모음을 기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은 다 허망한 거예요 과거도 허망한 거고 미래에 대한 이미지 다 상이잖아요 다 허망한 거예요 그게 있는 동안은 실상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법의 본체는 청정합니다 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상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걸러서 세상을 왜곡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상이라는 필터로 이렇게 켜켜이 쌓여있는 수없이 많은 상으로 왜곡하고 걸러서 보는 걸 상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굽게 본다 그래요 굽어서 본다 이러고요 곧바로 본다 이걸 불교에서는 곧장 이런 얘기 있어요 곧장 돈호 내지는 돈발 곧장 바라본다 이런 얘기 곧장이라는 말을 써요 그 곧장이라는 말은 일행산매 뭐 이런 말은 곧장 본다는 말은 굽지 않고 직심이라고 그래요 직심 직심이라는 건 굽지 않은 직바로 그 마음 이거거든요 직바로 그 마음이 뭐예요 직바로 그것 이거예요 직바로 이거 곧바로 이거 여기서 지금 여기 이걸 들자마자 스님이 오른손으로 컵을 하얀색 투명한 유리컵을 들고 있네 이거 다 상이죠 스님 상이죠 컵 상이죠 유리 상이죠 물 상이죠 저 앞에 상이죠 다 상이잖아요 그 상 다 빼고 그 상을 다 빼고 나면 여기 뭐 있을까요 상을 다 빼고 놨는데 이게 없습니까 유리 때리는 소리라는 것 상이죠 그 상 빼고 저 앞에서 스님이 소리를 내고 있네라는 상 빼고 다 빼고 이거 뭘까요 상을 다 빼면 모양을 다 빼면 모양을 다 뺐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진 않죠 이게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있죠 그죠 상을 다 빼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있는 게 있어요 확인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알아차려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상을 빼면 이게 법이에요 이게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 허상을 빼면 곧장 실상은 본래 갖추어져 있어요 본유 금유 본래 있던 게 실상이에요 실상은 본래 있어요 이렇게 본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허상으로 상으로 계속 얼금해서 바라봤으니까 해석해서 바라봤으니까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여기서 딱 그 얘기가 나오죠 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법의 본체는 청정합니다 이게 본체예요 이게 법이고 상에서 벗어날 수만 있으면 늘 청정해요 때가 없어요 오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대상을 보고 좋다 싫다 이게 오염이거든요 좋다는 것도 오염이고 싫다는 것도 오염이에요 이게 좋거나 싫은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나는 유리컵에 대한 엄청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유리컵에 어디 찔려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 하면 이렇게 이거 싫어하겠죠 스님에 대한 스님한테 스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다 아니면 사중교라든지 그러면 스님을 보고 좀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상이잖아요 그 상을 다 빼면 모든 것이 청정해요 청정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텅 비어서 티끌도 오염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좋다가 있으면 그건 티끌 오염이에요 청정이 아니에요 싫다가 있어도 청정이 아니에요 모양이 있으면 좋거나 싫은 모양을 우리는 취사간택하거든요 그저 그런 모양은 사라져버려요 좋은 모양이나 싫은 모양이 강렬하게 나에게 기억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오염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상의 필터 필터가 켜켜이 쌓이는 좋은 상 나쁜 상 다 상이에요 그 상이 많이 있으니까 오염이죠 청정하지 못하죠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니 세상이 다 오염된 세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세상을 좋게 보는데요 그게 오염이라고요 세상을 나쁘게 보는 것도 오염이고 세상을 좋게 보는 것도 오염이에요 난 저 사람 좋게 보는데요 그럼 다른 사람 나쁘게 볼 거잖아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좋고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부처예요 그냥 청정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어요 살인마도 부처예요 살인마도 청정해요 또 위험한 말 뭐 말인지 낙철 아실 거라고 봐요 살인마가 찔러 죽일 때 이거를 뭘로 죽이냐는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적군을 칼로 죽일 때 총을 쏠 때 뭘로 쏴요 이 하나가 하는 거예요 이 하나가 죽고 사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에요 여기는 청정해서 법의 본체는 청정합니다 법의 본체는 청정해서 삶의 실상 이 세상의 실상 여러분의 실상 진실은 청정해서 티끌하나 붙을 자리가 없어요 아무 오염이 없습니다 좋은 거 없어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좋은 게 있어요 나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다고요 여러분이 나쁘다고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요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라고요 그게 다 오염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청정해요 한 티끌도 없어요 붙을 자리가 없어요 공해요 공해 그래서 공하다리잖아요 우리는 그 어떤 말로 규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내 인생은 잘 산 것 못 산 것 아니에요 꽃다지의 삶은 험앙하고 강렬한 장미의 삶은 잘 산 건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모든 삶은 똑같아요 대평등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대평등 사심이래요 사심 버릴 사자 어떤 것도 분별하지 않고 분별을 다 버리고 본다 그러면 대평등심으로 보게 된다 그게 한바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법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이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뉘지 않아요 통으로 하나예요 다 평등하고 다 청정해요 다 부처예요 본래 부처예요 적고 아군이 다 본래 부처고 착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다 본래 부처란 말이에요 선인도 악인도 다 본래 부처입니다 다만 우리는 상에 얽매 있기 때문에 자기식대로 왜곡 해석해서 보니까 이 본래 청정한 법의 본체의 청정함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런 까닭게 무상을 본체로 삼습니다 상 없는 것을 본체로 삼아요 선지식들이요 모든 경계 위에서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을 일러 무념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번엔 무념을 설명해요 경계 위에서 마음이 그 어떤 경계도 물들지 않는 것 눈으로 보는 경계 색경 뒤로 듣는 경계 소리라는 성경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해석하고 하는 모든 경계 위에서 마음이 물드는 것 그게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보자마자 생각 일어나서 이건 좋다 나쁘다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고 어떤 소리를 듣자마자 이 소리는 듣기 좋은 소리 더 듣고 싶어 이 소리는 듣기 싫어 밀쳐내고 싶고 냄새 맡자마자 좋은 냄새 나쁜 냄새 맛보자마자 좋은 맛 나쁜 맛 감촉을 느끼자마자 좋은 감정 나쁜 감촉 생각하자마자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은 취하고 싶고 싫은 생각은 버리고 싶고 그게 얽매이고 그게 물드는 거잖아요 물든다는 게 그게 오염되는 거예요 텅 빈 하얀색 텅 빈 바탕이 오염된단 말이에요 그걸 물든다 그래요 오염에 물들잖아요 그게 물드는 거예요 근데 일체 경계 위에서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육경이라는 여섯 가지 경계 모든 경계 위에서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을 일러서 무념이라고 한다 본래 한 생각도 일어난 바가 없단 말이에요 생각을 다 하면서도 그 생각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 것 사로잡히지 않는 것 그게 무념이에요 생각 다 하면서도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마음은 텅 비어서 어디도 물들지 않아요 오염되지 않아요 스스로의 생각이 항상 모든 경계에서 떠나 있기에 경계를 따라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생각이 모든 경계를 떠나 있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경계에 가서 딱 사로잡혀 있지 않는다 사로잡혀 붙박혀 있지 않는다 붙잡혀 있지 않는다 구속되어 있지 않는다 어떤 경계도 구속되어 있지 않는다 모든 경계는 전부 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왔다 가는 것을 부여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면 오는 대로 내버려 두고 가면 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 재행 무상으로 흘러가도록 허락해 준다 그 있는 그대로 냅둔다는 거야 내가 조작해가지고 좋은 거라고 더 끌어당기거나 싫다고 밀쳐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경계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경계를 붙잡지 않으니까 경계에 따라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경계에 따라 마음을 일으키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으니까 일으키지 않는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음으로써 생각을 끊어 없애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무념이라고 하니까 오케이 무념이구나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무념하려고 가부자 틀고 앉아가지고 생각 없어야 돼 생각 없어야 돼 생각 없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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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한 1초, 2초, 3초 생각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공했다 생각이 없어졌다 그 생각을 또 한단 말이에요 생각 일어나면 그걸 찍어 누르려고 애쓰고 생각 일어나면 거기다가 대고 뭐를 하든 윗바사나를 하든 염부를 하든 그 생각은 나쁜 놈이니까 이걸 없애야 돼 하고 찍어 누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명상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많은 명상단체에서 육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음으로써 생각을 끊어 없애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게 무념이 아니다 이거예요 생각 다 일어나도 좋다는 거예요 생각에 물들지 않으면 되는 거지 생각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생각하라면 어떻게 살아요 생각하고 살아야죠 근데 그 생각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으면 된다 모든 생각을 일으켜더라도 만약 한 생각을 끊어버리면 곧 죽게 돼요 다른 곳에서 태어나리니 이는 큰 잘못입니다 한 생각을 그냥 딱 끊어버리려고 애쓴다고 해서 문제 해외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딱 없애려고 없애려고 막 생각해서 끊어버리면 그 생각은 죽었잖아요 그 생각은 죽었는데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하고 그 생각을 이런 삶을 살면 안 돼 하고 그 생각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사는 나는 죽었어요 근데 또 다른 인생이 또 펼쳐져요 또 다른 생각 이 생각을 피해서 다른 생각으로 달아나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버리고 다른 생각을 쥐고 산단 말이에요 더 좋은 생각 심지어 생각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 생각을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쥐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전에 생각 막 하면서 분별하고 살다가 그 때문에 괴롭다가 생각 없는 게 진리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부터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생각을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져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건 없어졌는데 생각을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생각이 막 올라오면 아 또 생각에게 졌구나 하고 막 괴로워져요 실망하고 똑같은 망상이죠 도를 외우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잘 사유하십시오 만약 법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오히려 옳다고 여겨 다시 타인에게 그 잘못을 권하게 되니 이것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 생각, 생각, 번뇌, 망상, 분별 이것을 옳다고 여기면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는 생각 집착, 어떤 특정한 생각에 집착해 있으면 그게 아무리 옳아도 틀린 거라 그랬죠 애들은, 학생은 공부해야 되는 게 맞죠 엄마 생각이 맞죠 그러니까 공부해, 이건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에 집착해서 얽매이고 구속되어서 자식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이상 성적이 나와야 되라고 엄마가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과해지면 그건 이제 무념해서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 생각이 옳지요 사실 공부 잘해야 되는 게 맞죠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도 그 생각은 아이를 괴롭혀요 아이를 힘들게 해요 아이를 망칠 수 있어요 폭력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생각도 그게 너무 강하면 틀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착하는 생각은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집착하는 잘못된 생각을 오히려 옳다고 여겨서 타인에게 그 잘못을 권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부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다 맞아 하면서 부처님 말씀니까 반드시 해 그게 완벽하게 부처님 말씀에 맞는 거라도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은 부처님 말씀이 맞으니까 부처님 예를 들어 절에 가면 절을 한다더라 절을 많이 할수록 좋다더라 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아니면 막 70, 80 대신 어르신 무릎 안 좋은 분들한테 막 만배하라고 매일 만배하라고 시켜보세요 무릎 나가요 무릎 금방 나가죠 인강보 아무리 오라도 그게 옳다는 걸 과도하게 집착하고 사로잡혀서 그게 그것만이 절대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면 그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부처님을 비방하는 말이에요 연불해라 독경해라 기도해라 좌선해라 전부 다 그걸 과도하게 얘기하면 그건 부처님 비방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절에서는 오는 사람 막지 않지만 가는 사람 잡지도 않는다 하잖아요 불교가 좋으니까 넌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절에 와야 돼 너 딴 데 가면 큰일 나 기어이 오기 싫다는 건 끄집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교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부처님 비방하는 거니까 아무리 옳은 거라도 옳은 거를 과도하게 집착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건 틀린 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극과 달게 무념을 세워서 어뜸으로 삼습니다 아무리 옳은 생각도 거기에 집착하면 사로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무념을 세운다 이렇게 무념 무상 무주를 설하고 있죠 선지식들이요 어찌하여 무념을 세워 어뜸으로 삼는 것일까요 다만 입으로만 견성을 말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경계를 따라가며 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생각을 따라가며 곧 삿된 견해를 일으키니 일체의 티끌 같은 번뇌 망상이 이로 말미암아 생겨납니다 자성에는 본래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랬어요 입으로는 견성을 말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경계를 따라가면서 한 생각을 일으키고 또 삿된 견해를 일으켜서 일으키게 되면 일체의 티끌 같은 번뇌 망상이 이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즉 견성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 생각이 사로잡혀서 한 생각 일으키고 경계 따라 어리석어서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을 따라가면서 삿된 견해를 또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 삿된 견해 때문에 또 온갖 티끌 같은 망상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입으로 아무리 견성을 말하고 아무리 좋은 깨달음을 말하고 부처를 말해도 자기 생각이 그렇게 무념쳐에 이르지 못해서 온갖 생각 때문에 휘둘리고 끄달리고 망상이 일어나고 분별이 일어나고 삿된 견해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올바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성에는 본래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다 자성에는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성 진실 법 깨달은 마음 여기에는 본래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법을 배우러 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필기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밑줄 쫙 끄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왜? 필기하는 건 중요하니까 필기하는 거잖아요 중요하니까 필기하고 밑줄 쫙 끄는다면 별표 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 머물게 돼요 이게 진리구나 딱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빨간 펜으로 쭉 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다 법이 없다니까요 한 법도 없는 것을 일러오르는 법이라고 한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 그거예요 한 법도 없는 것을 이름해서 법이라고 한 거예요 이 텅 빈 자리에는 이 법의 실상의 자리는 부초도 붙을 게 없어요 부초도 없어요 중생이라는 망상이 있으니까 거기에 상대해서 부초라는 대치법을 써가지고 부초를 내세운 거지 상대적으로 이 자리에 가면 부초가 없어요 법도 없어요 한 법도 없습니다 진리, 열반, 해탈 그게 다 쓰레기 같은 소리예요 그게 이 법의 자리에서는 한 티클도 붙을 자리가 없는데 거기 법이다 열반이다, 해탈이다 이런 것도 다 오염이죠 좋은 걸로 오염돼도 오염이라고 했잖아요 나쁜 걸로 오염돼면 오염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초를 쥐려고 가는 게 아니라 부초조차 내려놓으려고 한 법도 쥐 게 없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불교를 믿으면서 사회비 외도에 빠질 확률은 올바른 불교를 믿는다면 사회비 외도에 빠지게 하려면 어떤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주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주입을 했다가 그걸 다 뺏어버리는데요 주었다 뺏어버리는 게 진짜 불교예요 계속 주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 숙제를 주고 법을 주고 이것만 지니면 된다 해서 딱 지니게 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주었다가 반드시 뺏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도 발을 디딜 수가 없어야 돼요 어디도 머물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게 무주예요 무주 어디도 머물 수 없으니까 한 생각에도 머물지 못하고 어떤 모양에도 머물지 못하고 부처라는 모양에도 부처라는 생각에도 부처라는 자리에도 머물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상, 무주, 무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본래 한 법도 없으니까 자성에는 본래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으니까 만약 얻는 것이 있어서 허망하게 화와 복을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번뇌이며 삿된 견해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법문에서는 무념을 으뜸으로 삼습니다 만약에 얻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하면 복을 짓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 화가 됩니다 우리는 복 짓는 건 열심히 해야 되고 화가 되는 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번뇌이고 삿된 견해입니다 이랬어요 이게 불교의 위대한 의미예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이거 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종교 사상 철학이 전부 다 이거 하잖아요 얻는 것이 있어서 화와 복을 말해서 화는 입지 말고 복은 지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좋은 거야 라고 준단 말이에요 개율을 주든지 아니면 올바로 사는 방식을 주든지 종교에서 이렇게 사는 게 율법을 주든지 해가지고 뭔가 좋은 걸 주어서 이대로 살면 복을 받을 거야 좋은 게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하지 마 이건 버려야 될 거야 버려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못하면 화를 입는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로 나눠놓고 이건 지켜야 되고 이건 안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어때요 지키느라고 힘들어요 이거 범하지 않으려고 힘들어요 그게 바로 삿된 번뇌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삿된 견해이고 번뇌란 말이에요 머물러서 반드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진짜 있을까요 세상에 반드시 이건 절대 진리야라고 딱 쥐 게 있어요 종교가 이 종교가 절대 진리야라고 쥐게 만들면 이 종교가 저 잘못된 종교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야 이 지구의 정의가 오니까 저 잘못된 이들을 없애기 위해서 종교 전쟁을 일으켜서 수십 년간 몇 차에 걸치는 전쟁을 한다니까요 그 지역 하나 가지려고 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머무니까 그게 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저갖구리 흐르는 땅을 가서 딱 장악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종교 뭐랄까 불교의 가르침이 다른 점이 이런 점이에요 이런 지점이에요 어디도 머물지 않게 하는 거예요 머물만한 곳을 삭다 뺏어버려요 그래야 여기 머물면 여기 머무는 거잖아요 어디도 머물지 않아야 전체가 나잖아요 전체와 하나가 되잖아요 전체를 불의법이라는 전체를 깨닫잖아요 어디 한 생각에 머물거나 한 군데 머물면 그것만 진리가 되잖아요 우리 신을 믿으면 너는 구원 받을 거야 그 신에게만 구원이 있잖아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럼 편만한 하나의 님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어도 다 하나님이고 어디 있어도 다 구원이 되어야 진짜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이 하나님이야 여기에 머물게만 하고 여기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다 삿댄 사람이야 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냐는 말이에요 그건 둘이지 둘림이죠 이 하나님을 믿고 저쪽 둘림은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둘이잖아요 둘로 나뉘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머무는 데가 없어야 진짜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편만하니까 우주박해 전체에 편만한 법신으로서의 하나님이니까 선제식들이요 무라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이 없다는 것이며 념이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일까요 무란 두 개의 상이 없다는 것이며 모든 번뇌왕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 하는 건 어떤 무념할 때의 그 무 없다라는 것은 두 개의 모양 두 개의 상이 없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둘로 나누는 둘로 분별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다 또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번뇌왕상이 없는 것이죠 또 념이란 지녀인 본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념이라는 것은 지녀인 본성을 생각하는 거라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녀는 곧 생각의 본체이며 생각은 곧 지녀의 작용입니다 즉 우리가 번뇌왕상을 일으키잖아요 분별심을 일으키고 번뇌왕상을 일으킵니다 분별심과 번뇌왕상을 일으키는데 우리 생각에는 둘로 나누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분별심 번뇌왕상은 중생심이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싹 없애버려야 돼 그러고 나야 지녀심 본래 부처의 마음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분별심이 일어나는 요거 이 분별심 이게 부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번뇌즉 보리라는 것을 즉 바다와 파도처럼 바다가 부처인데 그 위에 있는 파도가 나는 파도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다가 어? 파도가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어? 나는 이대로 본래 부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녀는 지녀가 부처예요 참되고 여여한 것이라는 거죠 지녀 부처는 곧 생각의 본체이며 파도의 본체가 바다이듯이 생각 일어나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이 한 생각 일으키고 분별 일으켰다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 일으켰다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지녀는 생각의 본체이며 생각은 곧 지녀의 작용이다 생각 일어났다라는 것이 바로 부처가 작용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 생각 일으켰다라는 게 그대로 지녀의 작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여기 오기 전에 오던 길 여기 법당까지 걸어오던 길들이 다 생각나죠 한 생각 일으킬 수 있죠? 그렇죠? 어디서 그 생각이 나왔어요? 또 그 생각이 지금 어디로 사라졌어요? 몰라요 모양이 없으니까 이 지녀의 자리는 모양이 없으니까 크기가 없으니까 몰라요 근데 그 한 생각이 여기서 이 바다에서 이 지녀의 바다에서 한 물결 치듯이 일어나서 그 생각이 딱 일어났다가 다시 그 지녀의 바다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지녀의 바다는 바다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양이나 빛깔이나 크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생각 일으킬 때 번뇌 망상에 한 생각 일어날 때 그게 부처를 확인시켜주는 거죠 파도가 쳤다라는 건 바다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죠 그 파도는 그 바다라는 그 파도는 그 바다잖아요 파도가 일어나면 그건 그냥 그대로 바다를 증명해주는 거예요 바다는 해인산매라고 하듯이 바다는 잔잔할 때는 너무 잔잔하고 투명해서 그 위에 막 세상에다 비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깨끗하니까 안에까지 투명하게 다 보여요 바다가 있는데 밑에 투명한 바다 밑에 있는 흙이나 물고기나 밑에 있는 그런 것만 보일 수 있단 말이죠 바다가 너무 투명하면 우리가 유리 여러분 유리 앞으로 저를 지금 계속 보지만 유리를 인식 못했던 것처럼 너무 투명해서 바다를 못 보고 있다가 못 보고 있으니까 부처가 어디 있어요 바다가 어디 있어야 하고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저 바다 있네 어디 바다가 있어요 그 밑에 흙밖에 없구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하나 뚝 던져가지고 바다에 파도를 치게 만들어요 파도가 하나 딱 일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다가 잔잔할 때는 안 보였단 말이에요 바다가 바다는 고요해요 공하니까 적적하고 아까 청정하다 그랬잖아요 청정해서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파도를 일으켜서 파도가 하나 딱 치는 건 모양이 있으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을 딱 보는 걸 통해서 그게 바로 바다다 이렇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처는 못 보죠 지금 이게 부처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부처인데 여러분 부처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물결을 쳐가지고 부처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부처죠 이게 부처죠 바다는 못 봐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바다는 진여는 모양이 없고 빛깔이 없어요 크기가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적적해서 눈 깊고 혐엄 뜻으로 가 닿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상 경계가 아니에요 법은 그러니까 진여인 바다는 못 봐요 그런데 경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경계를 통해서 진여를 확인할 수는 있어요 봄을 찾아서 산천을 떠돌아다는데 봄을 못 찾았고 실망한 눈으로 집으로 왔더니 집 앞마당에 매화가 피어나 있었어요 매화가 핀 걸 보고 봄을 확인했죠 이 사람이 봄을 봤어요 매화를 봤어요 매화를 봤는데 봄이 거기서 확인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물결에서 진여자성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스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거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는 파도가 쪘잖아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는 파도가 쪘단 말이에요 그 파도 그게 부처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게 부처다 모르겠는데요 그거다 모르겠다는 그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가 하나 일어났잖아요 모르겠습니다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처란 말이에요 파도가 그대로 받아 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번뇌망상 일으키는 그것이 그대로 부처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여는 생각의 본체고 생각은 곧 진여의 작용이다 진여인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지 진여인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눈, 기, 코, 혀가 생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이랬어요 눈, 기, 코, 혀, 몸, 뜻 머리 이게 생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은 이렇게 뜨고 있어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뜨고 있는데도 못 봐요 또 내 머릿속에 상이 어떤 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행을 똑같이 같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여행지에서 상이 나무 조경하는 사람은 여행지에서 나무만 보고 와요 흙장사는 여행지에서 흙만 보고 와요 자기가 본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이 눈이 있는데 왜 본 게 다 달라요 자기가 분별의 눈으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 걸 저 사람은 못 본다니까요 눈이 있는데도 왜 못 볼까요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는데도 못 들을 때 많죠 어떤 소리는 듣는데 어떤 소리는 못 들어요 귀가 있는데 왜 못 듣죠 귀가 듣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이게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 법 하나가 마음 하나가 듣는단 말이에요 듣게 한다 냄새 맡고 맛보고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감청 느끼고 생각하는 걸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진여인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거지 눈이 생각을 일으키거나 눈이 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귀가 하거나 코가 하거나 혀가 하거나 몸이 하거나 뜻이 하거나 그게 생각을 일으키는 게 아니다 이게 하는 거면 내가 지금 딱 생명이 끊어져도 죽어도 얘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몸이 하는 거면 내가 딱 죽고 나면 얘가 못하잖아요 몸이 하는 게 아닌가인데 그죠 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 하나가 진여가 하는 거예요 진여가 진여에는 자성이 있으므로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진여라는 자성 때문에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만약 진여가 없다면 눈과 귀 색깔과 소리는 즉시 소멸될 것입니다 이 진여가 없으면 누가 눈으로 보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색깔 귀로 듣는 소리 이건 즉시 소멸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진여가 없다면 진여가 하는 것이다 선지식들이요 진여인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니 육근이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만 온갖 경계에 물들지 않고 참된 성품은 늘 자제합니다 진여인 이 자성이 생각을 일으켜요 진여인 자성이 이 진여인 자성이 보고 이 진여인 자성이 듣고 이 진여인 자성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즉 여러분은 누가 살아요 진여가 살아요 부처가 살아요 마음이 살고 법이 살아요 내가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랄 게 없잖아요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다 내가 아니잖아요 10대 때도 나라고 했고 지금도 나라고 했는데 10대 때 몸은 갔는데도 10대 때 몸은 다 떠나가고 지금 전혀 딴 몸이 와 있는데도 나잖아요 그때도 나고 지금도 나 그 나가 누구예요 그게 진여예요 모양이 있습니까 모양 없잖아요 옛날에 시련의 아픔이 있었고 지금은 사랑의 행복이 있어요 시련의 아픈 그 느낌이 납니까 지금 사랑의 기쁨이 납니까 그 느낌이 왔을 때 온 줄 알고 갔을 때 간 줄 아는 이놈은 늘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느낌도 왔다 가게 생각도 왔다 가게 하고 의지도 왔다 가게 하고 의식도 왔다 가게 하고 의식이 보수였을 때도 진보였을 때도 자기는 늘 여기 있잖아요 보수적인 생각은 왔다 가고 진보로 바뀌어가지고 진보 생각이 왔다 가고 이건 왔다 가는데 그 생각이 나냐는 말이에요 내가 진짜 보수고 내가 진짜 진보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아는 놈이 늘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진짜 나지 이게 진짜 자기지 이건 몸이 아니죠 마음도 아니죠 근데 이게 없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고 듣고 다 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아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육군이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만 온갖 경계에 물들지 않고 이 참된 성품은 늘 자제하다 이 참된 성품은 눈깊고 혐음뜻에 속아가지고 막 끌려다니면서 좋고 싫고 분별하는 건 중생심이죠 분별의 의식 육식이죠 근데 그 육식의 바탕인 참된 자성은 늘 자제해요 자유자제하다 끌려다니지 않는다 휘둘리지 않는다 오염되지 않는다 그런 까닭의 경전에서는 능이 모든 법의 모양을 잘 분별하지만 제일의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능이 모든 법의 모양을 잘 분별하지만 즉 보고 봐가지고 분별하고 듣고 분별하고 좋다 나쁘다 분별도 하고 다 할 줄 알아요 깨달은 자도 다 할 줄 알아요 분별 다 할 줄 아는데 제일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제일의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라는 것 첫 번째의 뜻 이걸 제일의제라고 그래요 제일의제 승의제 이렇게 불러요 즉 이 자성자리 본성자리 진여 실상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분별은 하지만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분별을 다 쓰면서도 분별에 머물러 다니지 않고 늘 이 법의 자리 이 자리에 있다 근데 이 자리는 어디 따로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어디 머무는 자리가 아니에요 법에 머문다라고 방편으로 말은 할 수 있지만 법에 머물러라고 하는데 머무를 법이 모양이 있거나 크기가 있거나 머물 자리가 있어야지 머물죠 이 성품자리라고 하지만 따로 정해진 자리가 없는데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머물 거예요 거기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참된 자선이란 부분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